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단체인 민주당 보좌진협회가 어제 자당 소속 국회의원실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등의 공지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국정감사 활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의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적하고 시정하기에 마련된 입법부의 고유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은 사전에 나오는 국정감사의 정의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분립을 성립시키기 위해 그 근본적인 목적이 굳건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무엇보다 174석의 거대 여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의 보유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여당이 나서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강요한다면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문제점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미 거대 양당이 중심되어 국감에서 삼성의 편유를 봐주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권 보유의 재벌 봐주기까지 이런 식이라면 국감, 나아가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된다면 거대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의 권유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삽히고 국회 구성원 본연의 자살을 되찾길 바랍니다.